오늘 아침이 마지막 공개 됐습니다 네 어떻게 해 이렇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네 모르겠네 아쉬움이 있기에 다시 만나는 곡이 있는 것이지 아쉬움이 있기에 다시 만나는 곡이 있다 그치만 내가 아쉬워면 어떡하지? 여러분 오늘 공연 한줄평 여러분들 살아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는 파물놀이하는 고음공원 밴드 파무였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다 끝까지 잘 해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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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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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